자, 물어보러 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에서 전경 한 번만 찍어도 되나요? 드론 날릴 건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날릴까요? 여러분요? 알겠어요. 이거 춥겠다. 아 진짜? 출구? 오시면 돼요? 네. 편책합니다. 다방 다방 펌팅하고 있잖아. 여자가 화가 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국민학교였다고요? 뭐야 완전 옛날 사람이잖아. 푸지필름. 사진 찍어주는 데인가 보다. 사진 찍어주는 데인가 보다. 사진 찍어주는 데인가 보다. 담배 가격 봐. 아리랑. 은하수. 수장. 이름이 다 왜 이래? 이거 좀 맡겨요. 전당포 있다고. 뭐 맡길 거 없어요? 뭐 맡길 거 없냐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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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지구. 드론. 이따가 더 좋아서. 예. 납땜이 달랐을 텐데. 납땜 이거였어요. 진짜 나 초등학생 때. 아니야 나는 초록색이었어. 왜? 나 그니까. 어차피. 아까워. 진열대야 저게. 우와. 슈퍼 가면 진열대 저렇게 나왔어 시즌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건가? 그러겠네. 와 옛날에 카드 진짜 많이 썼는데. 아 표정이 너무 리얼한데? 냄새 나는 거 같아. 돌을 싸고 있네. 물은 끓여서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서 그런가? 옛날에는 제일 먼저 신나는 거야. 아. 기름을 돌려서 가져오는 건가? 여기 진짜 그냥 못하는 거 봐. 저기 뭐 하는데? 물 뜨는 거예요? 물 뜨는 건가? 물 떼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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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무거워. 물이 너무 무거워. 물이 너무 무거워. 물이 너무 무거워. 국민학교 가볼래요? 자녀의 진학자금은 농협의 공제 가입으로. 와 저거 저거. 이거 밟으면서 하는 거. 이거 책 걸상 써봤어요? 아니요. 이 책 걸상은 안 써봤지. 나 모르겠는데 이거였어. 와 시각표. 저거 풍덩풍덩. 저거 풍덩풍덩. 아. 다리 너무 아픈데요? 아픈 시간은 생명이다. 1초라도 아껴 쓰자. 알겠나요? 까미로 살짝 까미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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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